열다섯 번째로 위치와 동물, 사물, 장소에 관한 표현을 조합해 의무문을 만드는 경우를 보는 데 있어 우선 저는 어떤이라는 의미를 가진 위치와 조합되는 표현들이 주로 동물, 사물, 장소와 같은 것이라고 기준을 정해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기준을 아는데 더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표현의 조합 기준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신 뒤 다양한 예시표현들을 보는 중에 자연스럽게 위치와 어떤 표현의 조합이 자연스러운지를 알아가시는 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은 학습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시표현을 보면 귀동사를 사용해 문장을 만든 경우 예시표현은 Which car is good for long drive? 일반 동사를 사용해 문장을 만든 경우 현재 시점의 예시표현은 Which animal do you like the best? 과거 시점의 예시표현은 Which food did Korean eat? 다양한 조동사를 사용해 만든 예시표현은 Which mystical instrument can you play? 의문사를 주어로 사용한 경우 Which animals eat lions? 와 같이 표현을 만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왓과 사람, 동물, 사물, 장소에 관한 표현을 조합해 의문문을 만드는 경우를 보는 데 있어 이때도 왓과 표현의 조합 기준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아시고 다양한 예시표현들을 보시며 더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앞에 위치와 다른 표현들을 조합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표현이 비슷해 사용 상황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선 위치와 다른 표현의 조합은 서로 간의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눈 상황에서 이야기하며 언급되었던 대상들에 대해 상대방의 구체적인 생각을 알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왓은 대화를 하며 어떤 대상들이 언급된 적이 없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씩 예시표현을 보면 예를 더해보면 비동사를 사용해 문장을 만든 경우 예시표현은 What color is it? 일반 동사를 사용해 문장을 만든 경우 현재 시점의 예시표현은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과거 시점의 예시표현은 What questions did you ask on interviewer? 미래 시점의 예시표현으로는 What countries will you visit? If you have enough time and money? 와 같이 표현을 만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후주와 사람, 동물, 사물 장소에 관한 표현을 조합해 의무문을 만드는 경우를 보는 데 있어 이때도 누구요라는 의미를 가지는 후주와 다른 표현을 조합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아신 뒤 다양한 예시표현을 보며 또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시표현들을 보면 비동사를 사용해 문장을 만든 경우 예시표현은 Whose number is this? 일반 동사를 사용해 문장을 만든 경우 현재 시점의 예시표현은 Whose jacket will you borrow? 과거 시점의 예시표현은 Whose money did you spend? 마지막으로 의문사를 주어로 사용한 경우 Whose writings inspired columns to be an explorer 와 같이 표현을 만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문사를 활용한 예시표현보기 마지막 열여덟 번째로 Which와 비교급의 표현을 조합해 의무문을 만드는 경우를 보면 Which 뒤에 비교급의 표현과 두 개의 선택을 해야 하는 대상을 조합해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표현을 보면 비동사를 사용해 문장을 만든 경우 예시표현은 Which is wrong or the night or the missisbee 일반 동사를 사용해 문장을 만든 경우 현재 시점의 예시표현은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와 같이 표현을 만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활용 밴드가 높은 표현 몇 가지만 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좀 더 예를 갖춰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묻거나 요청할 때는 Would you open the window? 와 같이 표현을 만들어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Do you think who is clever? 이 예시표현과 같이 Do you think?라는 의문에 Who is clever? 라는 문장을 목적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묻는 표현을 만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ow old do you think I am? 이 예시표현과 같이 How old do you think? 라는 의문에 I am 이라는 문장을 목적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묻는 표현을 만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의문의 부정의 의미 더하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파엘이었습니다.